아이씨 있잖아! 아이씨 있잖아! 아시겠어요? 다음에 제가 또 일본으로 오기려면 그때도 여러분들 이런 함성으로 저와 저의 일본 멤버를 만나주시면 됩니다. 아이씨 있잖아! 왜 알았어! 아이씨 있잖아! 왜 그러지? 아이씨 있잖아! 자기 전에 정말 행복한 생각을 했거든요.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아이씨 있잖아! 아이씨 있잖아! 아이씨이 오늘 최고였습니다! 제가 일본에서 공연하는 중 여러분들도 최고였다고 생각해요! 되게 즐거웠어요! 제가 일본에서 공연하는 중에서 여러분이 최고였어요! 정말 감사합니다!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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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. 경기나는 사랑을 고정하지 마세요. 여기 여러분이 또 만나서 뵙겠습니다. 정말 마지막 경기입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